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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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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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썰지 않고 그냥 놓고 가져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이때는 너무 맛있어 오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에피소드 랩에 피곤한 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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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을 가고 랩에 피곤한 곳 inh Bae 랩에 피곤한 곳 헥 ions 이미지 달교卡 덮어주세요 2.elas 이건 좀 쉬울거 같은데 이거 더 세게 해 으아... 너무해 이러니까 약간 캠티몬의 기분이란 그렇지 않아? 나도 이런거 아니 내가 간제 그리고 생일을 위해 아멘 어묵 배추 차는 나쁘지 않나? 그냥 뭐 싫다, 이게 좋다 이런 게 없네 그러니까 너가 막 사볼게 우주가 막 사러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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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